우선, 치기 전에 어드레스도 가장 중요해요. 클럽이 되게 잘 생겼거든요. 무광에 대한 매력에도 빠질 것 같고, 만능감도, 거리도 많이 나갈게 맞고, 터치감도 맞고,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소리도 마음에 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다 좋은 면인 것 같아요. 상반기때부터 이미 좋은 성적으로 나서 올림픽 멤버가 결정이 되고, 올림픽에 나가서도 이준XPG 클럽으로 되게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려서, 2014년 시즌처럼 연엑스와 제가 좀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어요. 더욱더 알려줬으면 좋겠고, 더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. 올해 이준XPG로 화이팅하겠습니다. 화이팅!